최근에 동료분들과 얘기를 하다가 작가의 팬층 확보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어떤 동료분께서 자기는 대부분의 작가들이 명작이나 인기작을 만드는 법에 대해서는 열심히 고민하는데 자신의 팬층을 만드는 법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 자체를 못 느끼거나 느끼더라도 그냥 좋은 작품 만들면 알아서 생기겠지 식으로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어서 그분께서는 물론 정말 아주 큰 돈과 명예를 얻고 싶다면 작품 자체의 완성도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자신은 작품의 완성도나 퀄리티는 최저 마지노 선만 넘기면 되고 자신의 작품을 소개하면 그 작품을 소비해주는 자신의 고정 팬층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동료분께서는 자신은 솔직히 주변 작가님들이 작품을 수십 번씩 수정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 작가님들이 잃게 되는 기회 비용이 너무 아깝다는 말을 했습니다. 저렇게 몇 번이고 수정한다고 해서 막대한 수익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수정하는 동안에 시간과 체력을 외주나 직장 알바 등의 일에 쓰면 돈도 더 모일 거고 하다못해 자신이 하고 싶은 얘기나 자신의 가치관을 웹툰에 온전히 담을 수 있다면 큰 뿌듯함이라도 느낄 수 있을 텐데 연재처에서 요구하는 요소에 맞춰서 수정하니 그것마저도 안 된다고 하면서 웹툰 작가의 작업이 얻는 것에 비해 너무 이른 게 많은 것 같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정식 연재처럼 긴 수정을 거쳐야 하는 작업보다는 많은 수정 없이 최소한의 마지노 선만 넘긴 작품을 꾸준히 오래 겸업으로 연재하면서 자신의 팬층을 꾸리고 그 팬층을 크게 키워야 좀 더 가성비 있는 작가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말을 마무리했습니다. 그 동료분의 의견을 듣지 않니 뭔가 정식 연재를 하는 웹툰 작가나 만화가를 비효율적인 작업으로 말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는데 다른 동료분들은 왠지 좀 공감하는 듯한 분위기더라고요. 작가님께서는 그분의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모두들 털하입니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렇게 생각하는 작가들이 있지 정도입니다. 공감을 하냐고 물어본다면 공감하는 부분이 부분적으로 있어요. 이해를 한다고 하면 저는 이해는 갑니다. 동의를 하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자 이렇게 얘기하죠. 이 말을 한 그 작가분은 왜 굳이 작가 모임에 와서 다른 작가들에게 이 입장을 주장하고 다른 작가들의 공감을 얻어갔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가설은 이 작가님 본인도 이게 정답인지 아닌지 모르는 불안감을 갖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작가 10명을 모아놓으면 신인 작가 때는 10개의 작가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 싸워요. 왜 싸울까요? 저 사람 말이 맞으면 내가 틀린 게 되니까 무서워서 싸웁니다. 그런데 한 10년 지나잖아요. 내가 작가로 살아가는 방법론과 저 사람이 작가로 살아가는 방법론이 다르다는 것이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명확히 저 사람과 나는 선택을 했고 그 결과를 온전히 자신이 가져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저분의 말이 저분에게 잘 적용돼서 잘 굴러간다고 해도 전혀 걱정하실 게 없어요. 그건 저 사람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 사람이 맞다고 해서 토크린님의 작가관이 틀린 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저분의 의견은요 아직은 꽤나 허술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저분이 생각하시는 방법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상 알기 때문이에요. 특정한 고정 팬층을 만들기 위해서 작품의 완성도를 어느 지점까지 포기할 수 있을까요? 이거 경험하지 않고 얘기하면 되게 미묘한 부분입니다. 작품의 완성도를 어디까지 신경 안 쓰고 어디까지 수정을 안 할 수 있을까요? 이거 작가마라 다 다릅니다. 그냥 작가가 자기를 브랜딩하고 작품 말고 좀 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 신경을 써야 한다는 정도로 툭 치면 얼추 맞는 말이 되는데 저렇게 자세하게 얘기를 하면 꽤 많은 부분, 허술한 부분이 생겨요. 그리고 저분도 저 말대로, 저 계획대로 안 되게 돼요. 저는 그걸 알고 있어요. 다만 10명의 작가가 10가지 작가관으로 10가지 서로 다른 종류의 루트를 가는 게 저는 언제나 정답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렇게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 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보통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많고요. 혹은 이해를 받고 싶으니까 하는 행동인 경우가 많고요. 동의와 이해를 갈구하고 있다는 뜻은요. 본인도 현재 굉장히 불안하다는 뜻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의연해지는 것 같아요. 저런 얘기를 들었을 때 나랑은 생각이 다르구나. 저 사람은 저 방식을 추구하는구나. 그리고 아마 저 선택에는 저 선택만의 장단이 있겠지? 정도로 의연하게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본인에게는 도움이 됩니다. 동시에 더 좋은 방법을 얘기해 드리자면 토크리님 본인은 그럼 나는 그럼 나는 나만의 독자적인 팬층을 만드는 문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간과하고 있는 건 아닌가? 저 사람 말대로 나도 좀 그런 거에 신경 쓸 필요는 있지 않나 라는 식으로 약간 메타인지를 하시면 더더욱 발전적이 되겠죠. 근데 쉽지 않죠. 핵심은 이거죠. 서로 다른 작가관, 직업관은 보통 자기만의 것을 단단하게, 견고하게 세우기 전에는 서로를 불안하게 만들어요. 독자적인 팬층을 저분은 꼭 만들어야 한다고 느끼는 거죠.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어떤 사람은 독자적인 나만의 팬층을 만드는 건 중요하지 않아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럼 그분은 저분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겠죠? 중요한 건 의연한 거죠. 아 저렇게 생각을 하시는구나. 저분에겐 저게 되게 중요한가 보구나. 더 나아가면 저는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토크리님에게 얘기했던 저 동료 작가, 저 지인분을 딱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저 사람은 작품으로 기억되는 것에 대한 욕망보다는 안정적으로 자기의 컨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시장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한 분이구나. 이 세계로 들어오는 입구가 그쪽에 있었구나. 라고 할까? 토크리님 말씀대로 안일한 부분도 좀 엿보이고요. 그건 왜냐면 현재 저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계획은 아니래요. 왜? 안 해봤거든. 연재를 해보고 마감을 해보고 독자를 만나보고 완결을 해보다 보면 저 계획마저도 얼마나 저해상도의 안일한 계획인지를 스스로 알게 되실 거예요. 저는 오히려 역으로 이렇게 묻고 싶은데요. 저분이 저런 걸 추구하는 동안 토크리님은 구체적으로 저 정도로 정리된 자신의 어떤 부분을 세우셨나요? 그거 필요합니다. 그냥 저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느낌에서만 멈추면은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저분의 얘기를 결과는 동의하지만 과정은 부정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나만의 확고한 팬층을 갖고 싶어. 그런데 오직 그것을 얻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몸을 갈아 넣어 최선을 다해서 만드는 작업밖에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즉, 저 말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 그냥 누군가가 나는 애를 셋 낳을 거야. 라고 주장하는 거와 똑같아요. 그럼 그 말을 듣고 잠깐만 애를 셋을 낳는 게 맞는 거야? 나는 애를 안 갖고 싶은데? 아니면 나는 한 명이면 좋은데? 어떡하지? 잠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사람이 애를 셋 낳겠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와라도 같은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애를 낳는 것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둘이 같이 해야 되잖아요. 즉, 자기 생각대로 안 되거든요. 저분도 자기 생각대로 안 될 거예요. 그런데 그냥 얘기하는 거야. 하늘에 대고 외치는 거지. 그거는 나는 뉴젠스가 좋다. 이거 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야. 아무 정보가가 없는 거야. 자기 자신에게 다짐하고 싶은 느낌인 거지. 그리고 공감과 동의를 얻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지. 그래야 덜 무섭잖아요. 약간 용기가 나잖아. 그런 느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떻게 아냐고요? 저도 많이 그랬으니까요. 지만생일 때 신인 작가였을 때 작가는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화라는 건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재준비는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온갖 종류의 땡땡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많이 했어요.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불안하니까.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받으면 내가 맞는 것 같잖아. 내가 옳은 것 같잖아. 내가 그런 계획을 세워놓고도 머릿속 뒤통수에서 이제 1종범, 3종범, 4종범 얘기하는 거야. 야, 너 그거 아닐 수도 있어, 인마. 진짜 그거 맞는 것 같아? 다 생각해봐. 불안하죠. 그때 술자리 가서 술만 먹었다 하면 나는 합니다. 이렇게 하면 거기서 어, 그래 맞다. 야, 우와 그러네. 이렇게 들려 그러면 속에서 음, 역시 맞군. 하지만 그때 내가 얘기했던 것 중에서 내가 생각했던 대로 된 게 있냐? 없다. 단지 그냥 용기를 내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저런 생각을 정리해놓고 누군가한테 얘기한다는 것은 그것 자체로 근데 기능을 하긴 합니다. 효과, 효능이 있긴 있어요. 나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게 필요하다고 느끼는구나. 같은 것들을 계속 말을 하면서 정리를 할 수는 있어요. 말을 뱉어버렸다는 데에 대한 책임이 따르긴 하지만 생각을 정리하게 된다는 좋은 점은 있습니다. 나쁜 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저도 저쪽 루트를 많이 탔어요. 옛날에. 스케치업은 이래야 됩니다. 부터 해서 온갖 종류의 땡땡땡 해야 합니다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 깊은 곳에 있었던 저의 마음 깊은 곳에 있었던 핵심은 이종범 너 지금 되게 무섭구나였어요. 너 지금 걱정되는구나. 불안하구나. 술 기운에 몇 푼 잠깐 모임 가서 너 또 말도 잘하잖아. 현란하게 그 새치혀가지고 달달달달 입을 털었어. 그때 주변에서 막 감화된 것 같아. 공감과 동의가 막 와. 그러면 괜히 그거 얌얌 섭취해가지고 자존감 올리고 안심하고 갈 거예요. 그걸 위해서 얘기하는 거잖아. 라는 것을 저는 지금은 아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토크리님은 영향을 받지 마라. 아 영향은 진짜 건강하게 받는 거 뭐냐면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구나. 내 생각은 뭐지? 두 개를 비교해놓고 어 이 부분은 괜찮은데? 야 스틸해봐. 가져와. 가지고 가져와서 내 생각에다가 내 생각에다가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덧붙여가지고 내 생각을 또 이렇게 발전시키고 이러면 이제 거의 뭐 단단한 마음 거의 인공지능에 필적하는 냉철함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나 어떻게 생각하지? 저 사람은 괜찮은데 저 부분은 배울 점이 있군. 가져와. 자 내일부터 나는 내 계획 마크 1.213 버전을 갈 거야. 이러면 이제 되게 발전적이겠지만 보통 그렇게 못합니다. 왜? 불안하니까. 누가 그리고 또 말을 잘하고 주장을 하면 그 주장에 또 사람들 반응이 좋으면 듣고 있는 사람들은 불안해져요. 어? 나는 저렇게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저 사람 말이 호응을 얻네? 그럼 나는 틀린 건가? 가 된단 말이죠. 근데 그렇지 않다고요. 그 사람 말 맞고요. 토쿠리님 말 맞아요. 아 맞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정리하면 자기만의 독자와 자기를 대표하는 작품과 어떤 그 명확한 어떤 단단한 알맹이 결과물을 만들기 전 단계의 모든 개인 창작자들은 늘 두렵고 불안합니다. 심지어는 제가 얘기했던 것들을 가진 사람도 늘 불안하고 두려운데 심지어 지망생, 준비생 혹은 신인 작가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겠어. 그럴 때는 머릿속에서 수많은 노이즈가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서 누군가가 하는 주장, 생각 이런 것들이 다 자기에게 노이즈로 작동합니다. 바람소리같이 생각하시고 넘기시면 돼요. 그 전단지 안 받아요. 솔직히 저는 전단지 나눠주시는 분들 전 전단지 알바 해봤으니까 힘드니까 받아들입니다. 받아요. 받는데 안 사요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받잖아요. 안 사요 하면서 고생하십시오. 하지만 안 사요 하잖아요. 그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되는 거야. 아유 고생이 많으시다. 하지만 전 안 삽니다. 하지만 화이팅 팬이 갖고 싶구나. 화이팅 나는 작품을 일단 열심히 해볼 테니까 당신은 팬을 일단 만들어보십시오. 점리 티티들 펜 disciples 먹 해볼 마리 캡 속 피 고Mm 그雪 하 까 are move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